1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사게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 평안을 주셔서 날마다 내가 평안 속에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에 이해가 될 수 없고 참 힘들고 따로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뭐죠? 유무상통. 많이 가진 사람이나 조금 가진 사람이나 회사를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같았습니다. 그거 흉내되다가 공산주의가 안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비슷한 박대선이도 그거 하려다가 결국은 재미 못 봤고요. 문선명이도 약간 그거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재미 없었고 다 같이 내놓고 네 거 내 것도 없이 안주역에 어떤 교회에 가면 퀸자 아닌 교회라는 게 가면 그려놨어요. 네 거 내 것이 없는 교회 서로 다 나누어 쓰는 교회 그거 볼 때만 내가 살도 되겠다. 그게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금 있는 사람이야. 아니 나 우리 집에 5만불 밖에 없어서 다 내놓고 그런데 한 5천만 불 있는 사람이 다 내놓고 같이 쓰자. 안 하거든요. 싫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제목이 하나됨입니다. 원레스 하나되게 하죠. 여러분이 첫째 누가 하나됐냐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도 하나가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그야말로 죽을 듯 하잖아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견득이 막 그야말로 온유울 다 죽을 듯 변하는데 아니 친구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부모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후보살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전부 다 배경도 다르고 모르는 사람 학력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는 게 어떤 소리냐 일단 끝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 못되게 합니다. 하나 되는 것만 방해합니다. 첫째 하나 되는 것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놀러와가지고 즉 땅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가 사람은 가고 여기 앉으라면 여기 앉고 그거는 인만두의가 아니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10편 95편 100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위주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상에 무슨 양이 목자는 앞으로 가는데 지는 뒤로 가고 그런 양은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앞서가는 양이 언덕에 떨어지면 양떼는 척도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지구의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그 양떼들을 떨어져 죽게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책임지지 않겠냐 목사를 믿고 한 번 따라와 보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가 구경 const secondo رب